그래 오늘도 올라가는 기가 오늘도 크게 올라가는 기가 현재 시원 7시 12분 지금 프리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해가지고 현재 피똥을 싸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제 계좌를 보이십니까? 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476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75.77 자 원한 투자세 1530만원 메이커메이 628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쳐가고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유튜버입니다 저를 보고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흐름이 되게 좋죠? 선물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충분하게 2% 아니 3%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레발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왜? 영국 때문에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자 실적 발표되는데 은행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났죠 그 중에서 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잘 났는데요 제가 커피를 먹어도 아메리칸 커피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메리카 급등이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증시가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 증시를 봐야죠 독일이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 그 다음 러시아 지금 레드란드 브레이크에 모두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누가? 제러미 헌턴 요 분이 이 잘생기고 멋진 분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감세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한 90%를 철회를 했다 현재 나스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지금 34% 정도 빠지고 있는 데서 이 바닥을 조금 티가 나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PI 지수가 생각보다 개판으로 나아가지고 시브랄탱탱 영감탱이가 금리상을 세게 하면 어떨까? 불안하다 이런 심리 때문에 개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리가 3.25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4.5 정도에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지금 5%가 가까이 지금 증시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몇 파 중에서 가장 심한 몇 파 시브랫 총재 제임스 블라드 총재 아시죠? 자 이분이 기준금리를 4.5%만 해도 충분하다 그 정도만 올리도 충분하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놈입니까? 맨날 금리를 채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시브린 사람이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가 4.5% 정도로 올리면 충분하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님 간만에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 지금 시장은 과도하게 많이 빠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충분하게 단기 랠리로 크게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10월달은 또 상승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 BULZ 사야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10원인 바람에 아 BULZ가 지금 7%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BULZ를 지금 현재 7% 올라간 가격에서 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BULZ 마이너스 84% 오마이갓 매수를 합니다 자 오늘도 8줄을 제가 매수를 합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35달러에서 지금 현재 2.7달러 정말 싼 가격이고요 수도깨딩술로 우물했기 때문에 단달 치더라도 이게 항색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재 이 가격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왜 지금 현재 매수를 하냐면요 저는 오늘 더 많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도 또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합니다 결국 오늘 안 쓰면 이 비싸서 못 사 올라갈 때 비싸서 못 사 떨어질 수도 못 사 계속 하러 갈 때도 못 사 올라갈 때도 못 사 끝내 최고 좀 되면 사도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내일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매수를 했고요 저는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FNGO 한번 볼까 FNGO는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5% 10% 정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버텨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인버스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자 차트를 보니까 이거 걸려있네 이제 인버스를 타야겠다 지금 이래 생각하시고 인버스를 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 인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영국에서 감산안을 철회를 했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인버스를 탄다? 아 이거 정말 제대로 물리면 정말 코피를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토케디슬로도 지금 우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버스는 정말 타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원망하지 말고 저는 솔직하게 이런 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계속 중본을 계속 하다가 아 더이상 안되겠다 너무 악재가 심하다 3% 정도 그때 나스닥이 겁나 그랬잖아요 그때 매도를 하신 분들 아 이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멘탈이 탈탈탈 털린다 그리고 더 싸게 사겠다고 매도를 때렸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반등을 하고 어제도 반등하고 오늘도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림이다 여러분 매도를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최소한 매도를 하려면 이 스토케디슬로우 요게 항색 TQQ 같은 경우 항색 정도 요정도 부근에 와야지만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SOS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런식으로 계속 100%까지 올라가는게 이게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여러분 자 10달러에서 21달러 자 SOS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6달러에서 12달러까지 한방에 2배까지 갈 수 있는게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무수 면입니다 여러분 불제 현재 2달러에서 2.6달러 도시 몇 퍼센트를 상승한겁니까 4달러까지 금방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흐른다면 계속 쭉쭉 올라가는게 이게 무수 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은 2년동안 3년동안 계속 이 수량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평당가를 낮출거고요 결국 미국이 상승장이 오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구독자 20명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구독자 확인하라고 제가 오픈하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한 50명을 오늘 또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들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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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